허니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일단 24년에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다 이뤘으면 좋겠는 한 해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는 부분은 24년에는 내 자신을 케어하는 내 자신을 돌보는 해였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 있었겠지만 누구보다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몬스타엑스도 마찬가지고 몸베베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모든 분들이 자기를 아끼는 무언가를 하나를 이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런 걸 느꼈을 때 되게 좋았었다 하는 일들 어디를 가고 싶다거나 어디를 떠나고 싶었거나 그랬을 때 진짜 그곳을 가본다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해피 뉴 이어니까요 달달한 한 해를 바라는 허니 뉴 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할 거냐 오늘은 버킷리스트를 또 적을 거고요 연하장 오늘 몸베베와 저희 몬스타엑스 멤버들에게 연하장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갈 때 치면은 저는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 다른 멤버들한테도 좋은 마음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줄 수 있는 연하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버킷리스트를 제가 좀 적어볼 텐데 2024년 버킷리스트에 뭐가 있을까 잠깐만 보자 버 킷 리 스 트 첫 번째는 지금 제가 체중 감량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체중 감량을 다시 조금 태워서 벌크업 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몸집을 조금 더 크게 만드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크업 하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어머니랑 동생과 아버지랑 어머니, 아버지, 동생 만나기 일단 어머니, 아버지, 동생 만나서는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싶고요 그리고 못 했던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싶고 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가고 싶다면 여행은 갈 수 없지만 만나서 그래도 가볍게 술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죠 제가 휴가를 만약에 또 생긴다면 멤버들 만나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멤버들이랑 다 같이 밥 먹기 다 같이 만나면 군대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 그리고 아마 다 같이 만나서 뭐 25년에 대한 또 얘기를 아마 많이 할 것 같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같이 이제 모이게 되면 다 같이 여행을 꼭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2024년도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뭐 어디 여행을 갈 것인가 뭔가 그런 것들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사실 서로 서로 이제 어떻게 지내는가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묻지 않을까요 잘 하고 있는지 또 모니터도 계속 할 거고 그런 얘기들 뿐이죠 뭐 저희가 사실 특별하게 뭔가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뭔가 또 그런 타입들은 아니어서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들을 많이 얘기를 좀 나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문베베들이랑 소통하기 문베베들과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해보고 싶다 혹시나 이렇게 다른 곳에 또 눈을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요만큼은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면서 문베베들의 눈을 최대한 돌리지 않을 수 있도록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참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쉬고 있는 동안에 쉰다라는 개념보다 사실 군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 느꼈던 어떤 감정을 가진 거를 곡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떤가 그것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악상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곡을 좀 스케치를 해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느끼는 감정들을 토대로 곡 만들어 보기 그래서 총 다섯 개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벌크업하기 두 번째는 저희 가족들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우리 멤버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몸베베들과 소통 다섯 번째는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감정들을 토대로 느낀 바를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버킷 리스트를 적어봤습니다 버킷 리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제가 연합장을 쓸 건데 우리 몸베베들 그리고 셔누 형 기현이 형 윤혁이 형 형원이 형 우리 창균이까지 이렇게 이렇게 일단 첫 번째로는 큰 형, 셔누 형부터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스티커를 여기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우리 셔누 형은 또 공 아니겠습니까? 공을 이렇게 붙이기 평양사와 함께 하던 동생이 어느 순간 슥 사라졌는데 외롭지 않지? 건강 꼭 챙기고 24년도 24년도 에는 우리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 까맣지는 말고 사랑한다 셔누 형 셔누 형 셔누 형 셔누 형 셔누 형 셔누 형 아 제이 제이에 그게 써 있네 아주아 아주아를 적겠습니다 셔누 형한테 셔누 형 아자 아자 이거 스티커가 재밌네 빛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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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쭉 그냥 웃을 거 같아요 그냥 막 셔누 형이 어차피 뭐 갔다 올 텐데요 뭐 이럴 거 같아요 덤덤할 거 같다 좀 스펠링으로 셔누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셔누 형에게 사랑하는 우리 형 셔누 형 잘 지내고 있지? 난 잘 지내고 있어 형이 항상 함께하던 동생이 어느 순간 슥 사라졌는데 외롭진 않지? 내가 형이 걱정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냥 물어보고 싶었어 형이 그립고 보고 싶고 그렇다 그저 웃어주기만 해도 따뜻해지는 마음을 느끼게 하는 형이어서 더욱더 그립다 그동안 물론 잘 누구보다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있을 형이지만 건강 꼭 챙기고 24년도에는 우리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 대신 나 까먹지는 말고 사랑한다 셔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혁이 형인가요? 민혁이 형한테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민혁이 형에게 꼭 하트 하나 붙여줘야지 나도 뭐 잘 지내고 있어 아른아른 하다 아른아른 하다 완전 감동 아 울컥 24년도 에는 더욱더 가까워 졌음 좋겠다 사랑한다 우리 형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민혁이 형 것도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민혁이 형에게 우리 민혁이 형 잘 지내고 있지 나도 뭐 나름 잘 지내고 있어 형이 팬콘에서 사랑한다 외친게 눈에 아른아른하다 형이 그랬잖아 오히려 마음을 비우는게 좋다고 나도 그러려고 노력 중이야 참 형과 티격태격 다투기도 많이 했지만 너무 싫어하진 말고 24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멀다는 건 아니고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560도 돌려서 하는 애정 표현이야 사랑한다 우리 형 민혁군 너무 싸웠습니다 네 이제 기현이 형 민혁이 형이 강아지였고 기현이 형을 여기는 상어가 없기 때문에 기현이 형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불 모양 불 모양이 웃고 있는 기현이 형 같네 불 모양이 씩 웃고 있거든요 완전 기현이 형 같아 자 기현이 형도 제가 기현 H H를 다 썼나 우리 멤버들이 H가 참 많아요 귀여운 펌펌프린을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현이 형과 저 같네요 우리 기현이 형 그래서 이제 죄다운 너무 고마워 형도 찹찹하고 형님 괜찮을 수도 형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의 메인 듀오 기현이 형 보고 싶고 사랑한다 뽐뽐프린을 좀 많이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잘 어울려 기현이 형 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기현이 형 잘 지내고 있을까? 형은 내 마음속에 참 듬직하면서도 늘 좋은 형이야 의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말이야 형도 착잡하고 아님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고 괜찮다면 다행이야 내가 아는 형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니까 우리 얼른 하루 빨리 시간 지나서 만나자 형이 형 스스로 자랑하는 그 애티튜드 자존감 애티튜드 느끼고 싶다 우리의 메인 듀오 기현이 형 보고 싶고 사랑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의 이거는 연화짱이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편지를 쓰고 있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네 이제 형은 형이죠 형은 형은 거북이인데 왜 거북이가 없네 아 여기 딱 형은 형이 있네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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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여야지 이런 또 H LMN 여기도 N이 없어 스마일 표시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초록색이니까 여기서 하트 형 죄송합니다 흔들어 뜬구름 음 왜 이렇게 형이 보고 싶을까 왜 이렇게 형이 보고 싶을까 초록색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형도 사랑하는 우리 자기 참 보고 싶다 어떻게 지낼까? 그 전에 그냥 왜 이렇게 형이 보고 싶을까? 나의 단짝과도 같은 우리 자기 당연히 어디가서든 잘하겠지만 또 좋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니까 걱정되지는 않는다 늘 다정하게 응 하면서 받아주는 형의 모습으로 위로를 많이 받기도 했었어 24년도에는 이 글로 나에게 형의 위로를 받았음에 다치지 말고 곧 만나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I am 우리 창균이는 고양이니까 고양이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I am 참 이름이 간단하죠? 창균이가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I am I am 창균이는 보라색 하트를 많이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지덕지 여기도 붙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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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누가 봐도 창균이 좋아져 참 보라색을 왜 이렇게 좋아할까? 여기도 붙이고 사랑하는 형이 사랑하는 거 알지? 다치지 말고 흉챙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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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균이도 붙이고 사랑하는 우리 내동생 창균이 참 신경 쓰이게끔 챙기고 싶고 아껴주고 싶게끔 만드는 내동생 창균아 24년도에는 멋진 우리 창균이 모습을 듬뿍듬뿍 많이 보여줬으면 한다 형이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? 아픈 곳은 없지? 다치지 말고 옷 다 벗고 뭐 구워먹다 데이지 말고 멋진 몸 다 상한다 몸 챙기고 진심으로 사랑한다 우리 막내 임창균 자 마지막은 우리 사랑하는 몬베베들에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몬베베는 하트로 아주 물들어 버리겠습니다 몬베베를 적어야 되는데 아까 애인이 없어서 나름 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인이 없었으니까 애는 하트로 분홍색깔 하트하고 네모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저 너무 보고 싶다 이 사람들은 날 항상 감동시키고 아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나의 편들 우리 몬베베 24년도에는 다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내 자신을 토닥토닥 잘 믿어주고 하면 더욱 24년이 행복해질 거야 빛과도 같은 존재인 예쁜 내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24년 자기 자신을 돌보는 한 해가 되었음 해 나는 까먹지 말고 사랑한다 몬베베 자 이렇게 해서 몬베베까지 제가 얼만큼 지급 정성으로 썼는지가 보이네요 이게 우리 멤버들도 받으면 어떻게 리액션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24년도에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약간 연구? 긍정적이고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몬베베들한테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 마음이 안 좋긴 하지만 눈 깜짝할 때 언제 주헌이가 이렇게 와 있었나 언제 또 멤버들이 이렇게 와 있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미안하고 제가 팬콘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 꼭 하늘을 한 번씩 보면서 제 생각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제가 버킷리스트와 멤버들 그리고 우리 몬베베의 연합장까지 다 적었습니다 좋은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24년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까먹지 마시고요 아시겠죠? 까먹으면 섭섭해 여튼 허니뉴이요